네 안녕하십니까 골다컴 편집장 알티미입니다. 방금 전에 토트넘 핫스퍼가 스토크시티를 꺾고 카라바하컵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날 또 손흥민 선수는 후반 교체로 45분 동안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통산 토트넘 100호 골에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후반 30분에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정말 멋진 칩샷으로 골만을 갈랐는데 아 그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 느린 화면을 봤을 때는 사실 수비보다 조금 이제 뒤에 있었죠. 수비가 좀 더 앞서 있었던 그래서 온사이드 위치이긴 했는데 아쉽게도 부심은 깃발을 들면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네요. 네 그래서 판정은 이제 변하지는 않았고요.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취소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제 토트넘은 후반에 동전골을 내줬지만 두 골을 또 추가를 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골을 득점이 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지 매체들도 조금 이제 좀 운이 나빴다. 뭐 50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스포 런던에서는 예 수민 선수의 이제 평점을 매기면서 어 득점, 베일과 이제 교체되어 들어가서 어 득점을 올렸지만 정말 인크레디블리 언럭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운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골이 취소된 것 엽서의 판정으로 골이 취소된 것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팬들의 현지 팬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이 트위터를 좀 살펴보니까 어 이분은 이제 더 많은 골로 이겼어야 된다. 라는 이견을 내면서 수민 선수의 칩샷은 정말 뭐 나쁘게도 예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취소됐다. 정말 이제 수민 선수의 득점은 잘못된 예 득점 취소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민 선수의 골은 없어야 되가 아니다. 불운하게도 까라바와 컵에는 VAR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민 선수의 칩샷은 정말 나쁘게도 예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수민 선수의 득점은 잘못된 예 득점 취소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수민 선수의 골은 없어야 되가 아니다. 불운하게도 까라바와 컵에는 VAR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수민 선수의 골은 절대로 없어야 되가 아니다. 조세 무린유 감독은 까라바와 컵에서 모든 경기가 VAR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무린유 감독의 씁쓸하고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보여주는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왜 VAR이 이 경기에 VAR이 없었나 심판지는 수민 선수의 골이 경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면서 수민 선수의 득점이 취소되면서 만약에 뭐 토트넘이 연장까지 갔다거나 아니면 경기에 패했다면 그건 굉장히 또 큰 영향이잖아요. 다행히 그러지 않은 것을 고맙게 여겨라. 심판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또 친절하게도 그 캡처 중개화면 캡처 순간을 보여주면서 VAR이 있었다면 수민 선수의 오프사이드 판정은 이렇게 봤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온사이드다. 오프사이드가 절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캡처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케인의 패스가 들어갈 이 시점 순간에 사실 수민 선수의 위치가 반대쪽에 있는 스토커시티 선수보다도 앞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유관으로 봐서도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각도에 따라서 부심의 위치 부심의 위치 부심의 위치 부심의 위치 부심이 보는 이제 시작의 각도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경기 보이심도 경기 중에 1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승민 선수의 득점은 조금 아쉽게도 치 agent이 scapeぎ 취소가 되었지만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꼴이었잖아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상 100호 골에 도전하는 수동민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100호 골은 다음 경기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울버헴튼 원장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장에서는 100호 골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수동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